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인유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만났죠. 그러면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해가 풀렸다. 지금 장난칩니까? 혁신과 관련해서 지도부와 속도를 맞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언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오해가 있었는데 풀렸다고요? 앞으로 당과 속도를 맞춘다고요? 그럼 도대체 저게 혁신인 겁니까? 아니면 쇼인 겁니까? 양측의 갈등이 수습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러면 갈등은 맞았던 겁니까? 저렇게 한번 만나면 끝날 문제였던 거냐고요. 더 어이없는 건 실제 갈등을 빚었던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갈등 요소가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덮고 가자 이거 아닙니까?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주변인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 국힘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내부 갈등이 봉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준석 신당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화용인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정훈 의원은 아예 국힘의 착달러부터 이준석 전 대표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제발 나 좀 붙잡아줘. 이런 것 같다. 만약 창당하더라도 밤이당 시즌2 딱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국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120석 자신이 있다. 한마디로 자기가 맡으면 당이 이 모양 이 꼴로 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씨 얘기까지 다시 꺼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특징인데요. 저렇게 슬슬쩍 박근혜 씨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탄핵의 강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갈 겁니다. 아무튼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이다. 반윤을 기치로 만들어도 별다른 새를 모으긴 어려울 거다. 전혀 감흥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런 식의 네거티브는 오래 못 간다는 거고요. 그러던 말든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죠. 긁지 않은 복권이라며 천직이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일 수 있다. 긁어보지 않은 복권은 모른다. 또 저렇게 엄풀하고 나섰는데요. 윤석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간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띄웠던 사람도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러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떡밥을 뿌리고 있는 건지 쉽게 알 수 있고요. 언론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하고 있죠.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를 놓쳤다.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부인 등판까지 기사가 쏟아지자 제2의 김건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어제 민주당에서 총선 앞두고 현수막을 바꾼다. 그러면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저 모양부터 문구까지 뭐라 할 말이 없고요.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보자는 지지다. 2030 취향을 고려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청년 당원들도 뿔났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고요. 어쩌다 저게 통과가 됐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들이 있죠.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제일 앞에 배치한 뉴스가 어디였는지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했는데요. MBC만 유일하게 첫 번째에 배치했고 다른 데서는 뒤쪽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KBS는 17번째 리포트로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준희 교수도 KBS를 떠난다고 하죠. 지금 KBS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고요.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통위 방심위뿐만 아니라 짐상특검법 통과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미래 포기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무책임하게 삭감된 R&D, 세만금 예산 등을 바로잡아 윤석열표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는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하고 국민께서 이임한 예산심의 권한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의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무책임한 예산안에 대해 겉으로는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정쟁을 통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어깃장만 놓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쿠데타와 다름없는 언론장학 시도가 국민의 분노로 사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 심의를 핑계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이죠. 방심위의 불법적인 인터넷 언론 검열 행태에 내부의 반발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와 류혜림 위원장은 법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 검토까지 번복하면서 관계 보직자들을 교체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발령해 불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언론 검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인 방심위 직원들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 방심위가 다시 제자리를 차지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명의 팀장급 직원들이 일방적인 의사결정 철회 언론자의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방심위 구성원 대부분에 해당하는 150명은 심의센터 직원들의 원상복귀 센터 역할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방심위 행태가 결국 방심위의 존립 자체를 미태롭게 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선봉에 선 배후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과 월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심위 결정 사안에 불법 개입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언론장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받아 마땅한 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왜 그토록 지키고자 했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심위를 망가뜨리고 선량한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성들여 갖고 온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위는 날로 분명해지고 사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동관 위원장은 자수군커녕 YTN 매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방송장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략시키려는 시도를 단념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인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류억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적의 고인사들의 거행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스스로 털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에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극상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